어우 completamente 멀어 봐야겠다. 이거 본인에서 좀 미화시키는거 아닙니까?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크게 온 거예요. 사람마다 그런게 있죠? 와이프한테 가서 꼭 설명하고 싶은 거죠. 그 감정? 예 이 감정을, 그래서 와이프한테 쫘악 설명해줬어요. 물론 100%를 전달이 안되더라구요. 제 생각처럼. 근데 그래도 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인생에 나름대로 또 거짓말을 안 하는 거니까 스케이트보드는 연습한 만큼 되는 거고 와이프한테 100% 전달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 무엇이든 근데 대부분은 그거를 아내에게 설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넌 몰라도 돼 설명해도 몰라 설명해도 몰라 무시하고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좀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는 어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저는 설명을 해야 된 거죠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좀 조금 연습을 해서 어느 날 때가 좀 된 것 같아서 애랑 와이프를 데리고 파크를 같이 갔어요 아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이거다 내가 타고 있다 괜찮다라는 것도 있고 약간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이 정도다 이거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연말했어 한 6개월 후에 파크에 데려가서 돗자리 깔아놓고 짜장면 시켜놓고 이제 자연스럽게 있는 척하다가 딱 약간 발표회 같은 느낌으로 예예 한번 볼래? 나 타는 거? 뭐 이러면서 이제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딱 저는 되게 그동안 연습했던 거를 딱 했는데 반응이 뭐 되게 굉장할 줄 알았거든요 막 우와 이렇게 알았거든요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보긴 본 거 같아서 가서 제가 물어봤죠 어떠냐고 그랬더니 반응이 아니 뭐 이게 다야? 뭐 이러는 거예요 동영상 검색했을 때 막 이런 걸 봤는데 그냥 이것만 보니까 기껏해야 비탈 잠깐 올라갔다가 거기서 턴 한 번 하는 거 뭐 그런 거 연습할 때거든요 그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어렵죠 어려워요 보기랑 하는 거랑 정말 다 다른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거는 어떤 스포츠고 내가 이걸 함으로써 뭐 어떠고 어떠고 저쩌고 뭐 그래서 허락은 받은 거죠 해도 된다 그 대신 조심해라 아하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걸 하려면 다른 거 포기해야 돼요 다른 걸 좀 절전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뭐 그리고 저는 지금 담배 끊었거든요 오 담배 씨를 좀 연관이 있나요?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보여주고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절제한다 안 좋은 거 그럼 지지를 더 하겠죠 그 대신 보드만 타게 해줘 뭐 이런 거죠 나 그렇게 저기하나 근데 진짜 매력있어요 정말 그래서 과정을 같이 알아야 될 거 같아요 여자분들이 남자분이 거기에 빠지게 된 이유와 과정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아빠가 낚시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빈손으로 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저는 낚시를 가면 대여섯 마리는 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만한 거 물까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막 그 자리에서 뭐 회쳐먹고 매운탕 하는 줄 알지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한 마리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아니까 아 이게 이래서 아빠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이걸 낚아서가 아니라 그걸 같이 공감을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예전에 작은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셔서 항상 집에 안 계신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 취미가 있는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 등산, 낚시, 바둑 좋아하는 남자는 피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남편의 취미는 저예요 저예요 그냥 지금 아 잠깐만 뭐야 저게 고용된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오로지 저랑 오는 거랑 좋아하고 그 사람 안 됐네 남편의 모든 약속은 저랑 같은 부부 동반 모임이고 그리고 가끔 나면 항상 집에 오고 저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재밌대요 아주 재밌겠어요 둘이서 그냥 마냥 재밌는 거예요 복이네 복이야 브라시 취미 근데 제가 진짜로 관심 있는 거는 남일인 거 같아 맞아요 남얘기 김보라씨는 제일 많이 재밌고 전세인지 남얘기에 대해서 관심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옛날에 그거를 퀄리티가 낮게 뭐 무조건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약간 걱정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남얘기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거 같아 남얘기 할 때 눈이 바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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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래요 복이 형은 아나운서 취미는 뭐예요? 취미 없는 거 같아요 남자 아나운서들이 좀 다 지금 뭐 딱히 다른 애처박 이질이 있네요 저는 그릇 만드는 거에 완전히 그냥 완전 몰입돼가지고 아 그래요? 흑으로 그릇이 있던 거 이렇게 하루를